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토요일 전재미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대통령 탄핵 가결을 이끌었던 지난해 촛불민심이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과 원탁회의 등 일상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늘면서 사회 변화를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김아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나라에 분노했던 평범한 시민들의 촛불혁명.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반성은 광장 곳곳에서 뜨겁게 표출됐습니다. 뜨거웠던 촛불민심은 직접적인 사회 참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촛불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북시민 원탁회의장. 전주는 물론 군산과 진안 등 각지에서 남녀노소가 모여 토론의 열기를 높였습니다. 한국 사회를 딱 한 가지만 바꾼다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 정치부터 교육과 경제, 언론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화두가 공론장에 오릅니다. 가장 좋은 재테크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개인의 입보다는 공론체를 살리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적성에 맞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일 먼저 제1제국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획일적인 우레탄 놀이터 대신 동네 뒷동산에 생태 놀이터를 만들고 마을 공동체를 위한 다세대 주택 같은 지역을 위한 아이디어도 쏟아졌습니다. 차분하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들을 모으고 그것이 여론으로 되어가는 모습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라 기대를 합니다. 여보세요. 한국환경운동연합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시민단체마다 가입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유현미 씨도 환경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재활용을 솔선수범하는 정도였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이제 탈핵 도보술레에 참여하는 등 공공의 안전까지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우리 애들도 엄마가 활동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크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벌써 큰 변화고. 옥시 사태로 촉발된 화학제품 바로 알기 운동, 마을 미디어 만들기, 청년 정치 토론 등 소보임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기억을 공유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정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말하자면 이제는 정치적 주체로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상징인 촛불민심이 일상으로 어떻게 옮겨올지 우리 사회는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아일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새벽 사이 수은주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지난 영하 8.9, 전주 영하 6도 등 도내 저녁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졌으며 한낮에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눈은 서해안 일대에 집중돼 정읍 8cm, 부안 7.5cm 등 7cm가량이 내렸으며 아침까지 1cm 안팎으로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화재로 위장한 혐의로 50대 남편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내가 든 2억 원 상당의 보험과 살해 동기가 연관돼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새벽 전북 군산의 한 농로. 길을 가던 승용차가 멈춰서더니 곧 불길에 휩싸입니다. 운전석에 있던 50대 여인은 숨졌습니다. 차가 농수로에 빠진 충격 탓에 불이 났을 거란 당초 경찰의 추정은 감식 결과 확 달라졌습니다. 타살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불길이 엔진 같은 차체가 아닌 차 안에서 시작된 데다 숨진 여성의 기도에서 그 흐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부검 1차 결과와 경찰은 사건에 앞서 현장 부근에 차를 갖다 두는 모습이 CCTV에 찍힌 남편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예배를 다녀오는 길에 아내를 살해했으며 차를 길렵 수로에 빠뜨린 뒤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 최 씨는 600여 미터 떨어진 이곳으로 이동해 범행 4시간 전 미리 세워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남편 최 씨는 어젯밤 경기도의 한 PC방에서 체포됐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숨진 아내가 2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과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고병원성 AI로 계란값이 급등한 것과는 달리 닭고기 값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육계 산지 가격은 1kg에 1,200원에 그쳐 전년 대비 20% 이상 가격이 하락해 업계의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살처분이 산란기에 집중된 반면 육계는 피해가 없고 지난달 생산량도 전년보다 6%나 증가했지만 소비는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 명절용 과일 가격이 예년보다 저렴할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가을 좋은 날씨로 과일 생산이 급증해 올 설 명절 사과 출하량은 4만 9천 톤으로 예년보다 50% 넘게 증가하고 배 역시 소폭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과는 10kg에 2만 5천 원으로 예년보다 20% 이상 저렴해지고 배도 10% 이상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은 전라도라는 명칭이 생긴 지 천 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의미가 큰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친 행정구역인 전라도라는 명칭이 처음 생깁니다. 지금 사용하는 도 명칭 가운데 가장 오래돼 내년이면 천년을 맞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역사를 재조명하고 전라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념사업을 전북과 광주, 전남 세계도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천년 역사를 편찬하고 2018년을 전라도 방문해 10월 18일을 전라도의 날로 지정해 전주, 광주, 나주에 각각 천년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사업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전라감영 일대, 전라도 천년탑 등 세천년 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기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현재의 지방정부 예산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한시적이나마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서울 수도 600년, 경상도 계도 700년 등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특례법 추진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새만금 안쪽에 풍력발전단지가 재추진되면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잠시 후 8시 반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을 둘러싼 논란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해법을 모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천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오스트리아 빈 소년 합창단의 신년 음악회가 내일 익산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전북대학교 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화폭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조현동 작가의 개인전이 내일까지 교동 아트 미술관에 마련됩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오늘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그레이트 뷰티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로맨틱 연극 최고의 사랑이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제11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스키 스노보드 대회가 내일부터 사흘간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치러집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 홍경기가 오늘 실내체육관에서 원주 동부와의 경기로 진행됩니다. 완주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27일까지 고산 미소시장에서 곶감 직거래 장터를 개장합니다. 지리산 남원 발해봉 눈꽃축제가 남원 발해봉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 무형 유산원이 제주 해녀문화특별전 연계 어린이 체험 교육을 다음 달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찬바람에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영하 1도, 남원 영하 4도 등 영하 4도에서 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저원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이뤄 조업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드는 공항에 전해 공항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을 지정하게 이뤄 조업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전주 영하 1도, 남원 영하 2도, 남원 영하 1도, 남원 어제보다 3도, 남원에 전해 공항에 관심을 기어서라기 위해